크게 더 커야 돼 커야 돼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무기도 다 무기의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? 처음 쓰는 거예요 진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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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와, 사이즈가 그래, 이 가면 서서 없었어 많다 박세린이 역시 손 큽니다 국의 영웅? 그냥 그 양턴을 가득 채워서 잡히는 데 다 잡아야겠다 얘는 더 커야 돼 작은 거는 견지시더라고요 멋진 영웅과 같은 모습 박세린 씨가 누구였습니까? 어제보다 많았습니다 적게는 절대 못했는데